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강력시장은 페이스북 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자주 피력을 합니다. 특별히 홍준표 시장에 대한 그런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정치인 가운데 정치적 현안 가지나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시위적절하게 좋은 정치적 논평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주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홍준표 시장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일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논평을 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보니까 문화일보에 홍준표 시장이 부산엑스포에서 49대 50일이 나온다고 무능하고 아부 찌든 참모들 정권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엑스포 발표 이틀 전에 유력 일간지의 헤드 타이틀이 49대 50일 막판 역전을 노린다라고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 정보를 보도하게 하고 미국에서 돌아온 대통령에게 박빙의 성부라고 거짓 보고를 하고 이틀 만에 또 파리로 출장을 가게 만든 참모들이 누군지를 밝혀내 징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무능하고 아부에 찌든 참모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정권을 망치고 있습니다. 유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흐름을 바로 보지 못한 관객이 다를 때 무지와 무능이 문제입니다. 이재명과 김기현에 꽉 막혀 있는 국내 정치 돌파구는 연말에는 찾아 야 될 텐데 이런 이야기를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이 했습니다. 여러분 119대 29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청와대 에서 진두지휘했던 사람들 당장 목을 잘라야 되는 겁니다. 장승민 씨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제 판단에는 미래기획조정관 인가를 했으니까 그 외에 누가 여러분들 지휘 라인에 서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속인 거지 않습니까 성부가 예를 들면 60대 40 정도가 나왔으면 그러면 정치의 판단을 좀 미숙하게 했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지만 이 성부가 여러분들 119대 129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를 통해 가지고 막판까지 49대 50위로 박빙 성부가 펼쳐지고 있다 역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거짓말을 누가 여러분들 보도하도록 만들었냐 이야기죠. 그런 언론 플레이를 누가 하도록 했냐 이야기죠.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인에 불구하고 다음 날 중앙지들은 대부분 뭐죠 그냥 무마하는 쪽으로 글을 쓴 겁니다. 그것도 다 언론 플레이를 했겠죠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은 뭐 다 그거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은 현역도 정치인이고 이렇게 하니까 쓴소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데 노란한 대통령은 또 뭐냐 이야기 대통령은 뭐랬냐 이야기야 그래서 합바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합바지라는 이야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되면 여러 정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지금 성부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 채널을 가지고 여러분들 두 개 세 개 채널에 지금 보고를 받게 되면 한쪽이 여러분들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은 타치를 하지 않고 참모들 문제를 지적했지만 저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 가지고 참모들의 여러분들 문제는 물론이고 대통령 자신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 이야기죠 마지막까지 뭐죠 그렇게 대표라는 것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끝난 게임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공박사가 나무라는 게 뭐가 생산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철두철만 이러면 까발게 가지고 다음에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야무지고 다부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선거가 9번 이러면 대규모 부정선거가 일어나 가지고 나라가 거들나게 생겼는데 9번 이러면 선거 부정을 하더라도 실상을 밝히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지금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뭐 나라입니까 그냥 완전히 뭐죠 개판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 눈을 완전히 가리고 그냥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빨을 가지고 소근소근소근 해가지고 눈을 다 가린 겁니다 그게 완전히 바보 병신천치가 돼버린 겁니다 책의 흐름을 바로 보지 못한 관계기관들의 무지와 무능이 문제다 관계기관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니 제 이야기의 요지는 허첨은 뭐죠 외환위기가 발생해 가지고 여러분들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그거를 다시는 여러분들 당하지 않도록 위해 가지고 일어난 그런 상황 사건의 실상을 차키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고 선거가 여러분들 지금 9번의 부정선거가 났는데 다음에 잘하면 된다 지나간 걸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이러니 얼마나 여러분도 참 비용이 큰 사회입니까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도 윤 대통령을 고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이분도 정치를 하는 분이고 또 나이가 있고 하니까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면 상대방이 참 힘들 건데 내까지 나수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그렇게 해서 그냥 찬물을 그냥 뭡니까 한마디로 때린 건데 나는 찬물을 때리는 건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무능력하냐 이야기 무기력하냐 이야기 사람은 고쳐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0일 정도 하는 걸 보면 그냥 다 뭐죠 다 그냥 앞이 다 나오는 거죠 물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가다가 뭐 완전히 뭐죠 180도 달라지는 상황도 발생하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이 진실자유님께서 이번에 민노총도 모바일 투표를 했습니다 소수의 수뇌부들이 선동에 의한 반정부 투쟁 대회전을 치른 모양스로 보여서 상당히 걱정됩니다 모바일 투표를 하는데 뭐 조작 안 되겠습니까 내가 본 건 아니지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다 이런 그런 꼬라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짓과 사기가 아니고 조작이 아닌 데가 없는 겁니다